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요즘 가게를 내놔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많은 사장님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전만큼의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 수익이 줄어든다는 점 그리고 수익은 비슷하지만 노동 강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몸이 지쳐서, 마음이 지쳐서 장사를 그만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 두 가지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전자가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사장님들이 겪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사기가 떨어지는 게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사장님들이겠죠 주변에 보면 가게를 내놓고 장사하시는 사장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장사에 관심이 많아서 지역 신문 같은 데 보면 가게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상호명이 없더라도 어느 동네에 어느 가게구나 라는 게 대충 유추가 가능합니다 아마 자영업을 하시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그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도 있고 다들 관심 분야다 보니까 신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유심히 보다 보면 어느 가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궁금한 가게들은 부동산 전화번호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 휴대폰 번호가 나와 있는 것들은 검색을 해보면 과거 이력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쉽게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동산에 내놓든 지역 신문에 내놓든 가게가 잘 안 나간다는 게 문제예요 거의 1년 가까이 부동산이랑 지역 신문에 같이 내놓고 장사를 하는 가게들도 아직까지도 주인이 바뀌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은 조건이 그렇다고 크게 까다롭거나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 신문에 1년간의 의뢰인의 어떤 변환율만 보더라도 1년에 광고 문구가 변경되는 건수는 많지만 의뢰인이 교체되는 비율은 30%가 채 되지 않아요 같은 의뢰인이 계속 광고를 게재한다는 거죠 문구만 조금씩 바꿔서 말입니다 지역 신문도 너무 문구가 계속 똑같으면 지루해 보이기도 하고 똑같은 신문이 계속 발행되는 것 같기 때문에 지역 신문사에서도 광고주에게 전화를 해서 문구를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어떻겠냐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의회인 자체가 너무 똑같은 문구만 올라가고 연락도 잘 오지 않으니까 종종 전화를 해서 문구를 바꾸기도 합니다 가게를 내놓는다고 해서 쉽게 잘 팔리지 않는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매출이 떨어져서 장사할 의욕이 많이 없어져서 가게를 내놓는다고 해도 가게가 잘 팔리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무권리로 팔 수도 없잖아요 오픈할 때 드린 비용을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비용을 받고 팔고 싶은 게 모든 사장님들의 마음이니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한 달 동안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50만 원 정도밖에 벌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너무 비효율적인 가게 운영이에요 앞으로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본인 자체도 가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의욕이 없고 가게를 살릴 힘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빨리 가게를 처분하는 게 맞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운영까지 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마음을 내려놓고 시설비만이라도 조금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맞아요 임자가 있을 때 빨리 빨리 넘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너무 또 제일 필요도 없어요 구매자가 있다면 말이죠 대신에 시설비는 아주 조금만 생각하셔야 되죠 욕심 부리다가는 중고업자분한테 더욱더 헐값에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많이 재거나 하면은 사실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 가게 수익이 악화되고 가게를 넘겨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시점에는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가게의 어떤 시설금이라도 조금 받아야 된다면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서 이 가게를 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루라도 빨리 그 곳에서 벗어나셔야 되니까요 힘들잖아요 다만 매달 생활비 정도는 벌어 가시고 그래도 뭐 1년 이상은 더 버틸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더 천천히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시설비를 전자보다는 좀 더 많이 받을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맞죠 그나마 나은 케이스죠 하지만 마인드 문제 때문에 장사를 하기 싫어서 이 가게를 넘기려고 하는 사당님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문제예요 가게가 당장에 팔리지 않으면 시설비를 계속 깎아서라도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가게 유지가 된다면 너무 그렇게 급하게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시설 권리금 받는 정도의 수익은 나오고 있으니까 유지가 가능하잖아요 긴 호흡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도 가게가 팔리지 않으면 그때 폐업을 하셔도 되는 거고 본인 자신에게 한 1년 정도는 계속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정말 가게 운영을 하지 않을 건지 그럼 앞으로 뭘 할 건지 우리 가게의 어떤 적정 권리금은 얼마인지 권리금을 얼마 정도 받으면 내가 만족할지 그 오랜 기간의 숙고는 앞으로 다른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장사라는 게 한순간에도 때려치우고 싶다가도 또 재밌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지치게 되면 모든 걸 다 내려놓듯이 가게를 내놓는 것도 어떤 수익적인 측면이나 노동적인 측면이나 그 다음에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가게를 내놓는 거기 때문에 가게를 내놓고 나서는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장사를 꾸준히 그냥 그렇게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건 장사가 잘 되거나 수익이 좋다고 해서 그 가게가 또 빨리 잘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의 손에 이 매물이 쥐어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아니면 주변 지인 중에 혹시나 내 가게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뭐 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 매매 성패에 있어서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시장을 예측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이 처한 상황을 아주 객관적으로 보고 가게 매매를 할 때에도 그 부분을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 본인이 만족할 만한 거래가 아니라면 다시금 의지를 불태워서 장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또는 너무 재다가는 버스 떠나고 손 흔드는 격이 되니까 흥정에 흥정을 낳지 말자라는 거 평생 같은 장사를 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사장님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대를 잇는 장사가 아닌 이상인 말이죠 언젠가는 제3자에게 가게를 팔거나 아니면 지인에게 좋은 가격의 양도 할 수도 있고요 업종을 변경해서 다른 장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미련이 남지 않는 순간에 폐업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강행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런 순간을 너무 준비 없이 맞닥뜨리게 되면 안 그래도 장사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데 더욱더 크나큰 상처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을 우리 가게를 내 주변에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서 조금은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자는 거죠 오늘도 700만 자영업자분들을 응원하면서 영상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장사건프로였습니다 장사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.